아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아 맛있네 뭐야 음 진짜 진짜? 나 너무 미친물인데? 맛있는데? 아 이거 맛있네 진짜 양념 맛있다 야 우리 두 당 한 2인분씩 먹는 것 같아 야 양은준 양꺼 먹자 진짜 양은 좀 양꺼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봐 진짜 맛있으니까 아 진짜 잘해줘 아까 뭘 미안해서 아!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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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날려 내가 내일은 너를 위해 내가 내일은 너를 위해 내일은 진짜 내가 봐봐 어떻게 하는지 됐어! 제가 더 보름달에 되고 약속한단 말이야 왠지 여기서 보름달 보고 손을 빌면 여기서 빌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린호씨가 먼저 공격이에요 저희가 공격입니다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자 가자! 파이팅! 형! 마구 보여줘 이루야 마구 강개림 파이팅! 야 폼 좋다 이루야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가깝다 아 나 정의로 죽지 않지 마 포크하네요 포크 요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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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아웃시켜야 되는데 야 뭐 완전 프로 반려구 선수처럼 그러던데. 야 너 지금 이건 아웃 시켜야 돼. 까까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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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까까렐라 선생님 어 까까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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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까까렐라 누구야 까까렐라 까까렐라. 아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브랜드 까까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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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한테 붙여. 까까렐라 나 아 까까렐라 찾았어. 오 마이 브로우. 요 마이 패밀리. 그게 아닌데. 아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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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rage MAC name 강남스타일? 강남스타일? 강남스타일. 강남스타일. 이게 무슨 강남스타일이에요? 아니 그게 아니라. 아프라사이드? 까까렐라. 아니 아프라사이드 주세요. 아프라사이드? 야 아이 원트. 미션 미션. 아몰라사이드 맞나? 아몰라사이드. 이거야? 이렇게 큰 걸 사오라고 그러는구나? 칸도라? 아 넌 칸도라 아몰라사이드? 아 같은 거야? 아 같은 거구나. 내가 입을 건 아니긴 한데. 아니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. 아니 괜찮아. 입는 거는 괜찮은데. 아몰라사이드. 아 아몰라사이드. 여기 빌려라. 아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는데. 아몰라사이드. 아 오케이. 아. 일단 좀 멋있게 찍을게요. 이제 불을 가요. 어어. 아몰라. 아몰라사이드. 아몰라. 아몰라사이드. 아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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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서 이렇게 둘러 내려갈 테니까 멋있게 찍어주셔야 해요. 아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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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멋있게 찍으려고 하지? 베스트샷 카메라 보르겠어. 아 제가 카메라 골라요? 아 제가 카메라 골라요? 포토샵 안 깔렸어요? 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누가 알겠어요 일하자마자 찍은 사진이라고 별랑 사진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쩌지 저 이걸로 할게 주전자 보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향신료 뭐지? 안에 이렇게 조그마하게 막 터지는 거였는데 이 왔어? 얍 네 이게 딱 먹으니까 뭐가 터졌어 향신료 여보세요 왓 아 페퍼를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뭐zie 네네네네네 와 where 밥 밥 반갑게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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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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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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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. 형, 이 팀에서 꼭 가면 끝입니다. 형, 이 팀에서 꼭 가면 끝입니다. 자, 어. 형, 이 팀에서 꼭 가면 끝입니다. 아, 정말. 아이고. 아이고. 야, 마구. 어쩔 수 없이 점수 차가 좀 있으니까. 마구를 더 질게요. 아, 가워. 이러면 진짜 개발이구나. 어. 윅. 아웃, 아웃. 윅. 아웃, 아웃. 3점. 와, 발령이 진짜 승진다우스 나오는구나. 이루야, 너 퀸이스북 등록해 빨리. 여기서 이럴 게 아니야. 하나 둘 셋. 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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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색진 씨는 죽으세요? 어? 이색진 씨는 죽으세요? 아 이 앙만 코를 너무 걸어가지고 지우 배 안 추웠냐? 진짜 추웠어 추운데 방법이 없더라 어우 야 나는 방금을 찾았잖아 뭔데? 방금 끼니까 너무 따뜻한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코를 걸어 내가 무슨 코를 걸어 아 이거 카메라 돌려봐 진짜 이거 한번 돌려봐 아 왜 저 미친놈아 짐승이 옆에 있는데 짐승 잠깐만 이거 펴보세요 여기다 치면 되는 거예요? 이거 텐트 쳐보신 적 있죠? 텐트를 쳐봤죠? 이게 하나인데요? 아 근데 여기다 좁지 않나? 그걸 넣어야지 이거 네 명이 충분히 자요 충분히 자요? 네 잠깐 문이 그리고 바람 불으면 반대쪽이 바람이 어디로 불어요? 여기서 일로 붑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놔야죠 이렇게 놔야죠 돌려요? 네 이런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보신 적 없으시죠? 죽어요 그러니까 동물 들으면 없죠 이거 뱀 같은 거 코브라 방울뱀은 북아메리카 쪽에 있죠 와 형 가막 정말 이 형 디스커버리네 진짜 우리 팀장님께서 각시 사막에 두었던 분이랑 진짜 진주주의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믿음이 가네요 이렇게 꼽아요? 이거 닫아 놓고 하세요 왜냐하면 치다가 모래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팀장님 사막 경험이 있어서 좋으시네요 진짜 사막의 여우 누굽니까? 유재석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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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번 벗겨주세요 벗겨야지 이쪽 끼고 우리 네 명이라 한 쪽만 맡으면 되네요 다 한 쪽지만 그거 빼줘요 여기 있어요 세 있어요 어 잘 잡아 누가 서 있어요 그냥 누가 서 있어요 그냥 누가 서 있어요 그냥 prem throughput 거잖아요 starring IA رب거 아 빠졌다 빠졌어 아닌가 죄송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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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저 옆에를 옆에를 좀 모래로. 아 안 날리게요. 그렇죠. 오 진짜 살아봤나 보네. 하하 나 참 진짜. 오 기계받다. 어 이거는 좀 전문가적인데. 야 야 됐다. 대산네. 원래 이거 주변에 배수로도 파고 막 그랬었는데. 박수 한번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? 네? 저희가 집을 만들었습니다. 박수 탔습니다. 자 아침 미션 드리겠습니다. 정말 정말 정말. 박수 힘이 빠져요. 여기 우물 발자국 장난. 어디서 왔다 갔다. 어디서 종국이 왔다. 종국이 왔다. 아니 어디서 어떤 발자국이 생겼는지. 어디서 불러보는구나. 어차피 출발했어 지금. 일단 멋있어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. 이거 그냥 던질게요. 이거 차는 게 아니라. 미장선 스타일. 아 이거 오아시스를 만난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지? 갑니다. 오아시스를 만난 한 여인의 발집. 오아시스를 만난 한 여인의 발집.